우리 두 장딱씩으로 엮어놓은 거예요. 아따 우리 맹지사님한테 얼른 빨리 악보 집을 내와서겠다. 우리 저기 뭐야. 네. 이런 식으로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옮겨놨어. 옮겨놓고 이걸 컴퓨터 작업만 하면 되는데 빨리 해서 그렇게 해서 책으로 출판을 해야 우리 회원님들한테 우리 회원님들한테 다 그냥 드릴 거예요. 아시지? 왜냐하면 그때 우리 회원님들이 일부 저한테 기부해 주셨잖아. 제가 기부를 원했던 게 이런 작업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기부가 그때 저한테 왔으니까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다 그냥 드려. 나오면 출판 사인해서 다 그냥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외부 사람들한테는 공짜 안 주지. 이렇게 내가 피 땀 흘려 한 걸 왜 내가 공짜로 주워? 안 주워? 아서라 세상사 쓸 것 없다. 시작 아서라 세상사 쓸 것 없다. 군불견 동원들이 변시춘 시작 군불견 동원들이 변시춘 장가 소부야 웃돌 마라 장가 소부야 웃돌 마라 장가 소부야 웃돌 마라 시작 대장부 평생 사업 건년 지나가니 동운수 동운수 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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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 부속히 허랴 하시 부속히 허랴 우산어 진안 해 놓은 우산어 진안 해 놓은 제게허허허허허꽁르 그 눈물이요 제게허허허허꽁르 그 눈물이요 여기까지 하셨어요? 네 생각보다 많이 하셨어요 한번 더 간다며 뒤에 분소의 추풍 곡은부터 배우겠습니다 어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어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군불견 동원들인 변시촌 군불견 동원들인 변시촌 장가 소부야 웃떡을 마라 장가 시작 장가 소부야 웃떡을 마라 대장부 평생사업 건연 대장부 평생사업 건연 지나가니 동유수 구빌 구빌 지나가니 동유수 구빌 구빌 물결은 밥비 밥비 백천이 물결은 밥비 밥비 백천이 동도에 언익하시 부석휘 허랴 동도에 언익하시 부석휘 허랴 동도에 언익하시 부석휘 허랴 지나린 해로운 재교 허허공 공의 그 뒷물이요 재교 허허공 공의 그 뒷물이요 공의 그 뒷물이요 한무제 소름이라 피죽죽 처하두교나 피죽죽 처하두교나 성성재열 한옥을 마라 성성재열 한옥을 마라 기철련 위기혼이 너도 또한 슬프려건가 전구고고상심 우리 인생 우리 인생 봄마다 수심이라 어려운데 부고고고고고고 시작 부고고고고고 바다 수심이라 수심이라 거기까지 하세요 분수의 주풍국 분수어 주풍국은 한무제 시작 분수어 주풍국은 한무제 소름이라 비죽죽 처하두교나 소름이라 비죽죽 처하두교나 소름이라 비죽죽 처하두교나 성성재열 한옥을 마라 이천련 비기혼이 너도 또한 시작 이천련 비기혼이 너도 또한 슬프고 그려건가 전구고고상심 우리 인생 슬프고 그려건가 전구고상심 우리 인생 슬프고 그려건가 고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 마다 우리 연장님이 지혜로와 고고고고고고 cy 모호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Χ 수십니라 수십니라 id 수십니라 공감 보고고고고고 시작! 보고고고고마다 수십니다. 수십니다. 아따, 그냥 가까이해. 가까이에서 잘하신 거죠. 아따, 그냥 배 쏙쏙 들어와. 무슨 말씀해, 지금? 아니 어쩔 때는 사부 옆에 아주 못한 분이 앉아계시면 사부가 고생을 하더라구요 아주 못한 분이 앉아계시면 내가 앉아계실 때 잠도 안돋네 회장님이 잘 가보셨어 아니요 또 그렇게까지 또 그렇게 그렇게까지 또 뭐 왜그래요 아니 우리 팀에는 없어 아직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그 정도는 아니여 이제 아니 나 내가 옛날에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내가 옛날에 독공하니까 독공할때 그랬지 분수어 주풍곡원 하하한무제 시작 분수어 주풍곡원 하하한무제 소름이라 소름이라 피죽죽 저거 두겨나 시작 피죽죽 저거 두겨나 피죽죽 저거 두겨나 시작 피죽죽 저거 두겨나 피죽죽 저거 두겨나 미죽죽 저거 두겨나 피죽죽 저거 두겨나 피죽죽 저거 두겨나 비죽죽 저 어두견아 한번만 더 비죽죽 저 어두견아 비죽죽 저 어두견아 굿굿 전원이 하나도 에러가 안났어 전원이 너무나 잘했으니께 이제 넘어갈게요 성성재혈 한올 마라 성성재혈 한올 마라 기철련 미기혼이 너도 어떠한 슬프련가 기철련 시작 기철련 미기혼이 너도 어떠한 슬프려건가 천고고고고상심 우리의 인생 천고고상심이 5,6박 시작 천고고상심 우리의 인생 放心 슬프라 잠시만 아라 추심기 Domin스 너무 잘하신다 awareness 보호공사 보호공사나 보호공 boiling 수십니다 범에 수십니다 수번을 올라갔다 내가 갔다 그치 봄과고고고고 시작 봄과고고고 마다 수십니다 이게 편시춘이 봄노래잖아 그가 봄을 기다렸고 기다린거에 비해서 봄은 빨리 가고 아름답지만 안타깝죠 봄을 많이 기다렸어 봄이 어렵게 왔어 겨울을 막 그 모진 추위를 뚫고 봄이 온거잖아 그러니까 봄이 모질게 왔다 힘들게 왔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거에요 봄이 미끈둥하게 온 곳이 아니여 봄이 정말정말 어렵게 왔어 그 겨울이라는 옛날에는 겨울에 얼어죽는 사람도 반했어요 가난하던 시절에는 그리고 얼마나 그 봄 오기가 힘든지 몰라 겨울에 많이 얼어죽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봄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반갑겄어요 이놈의 봄이 왜 이렇게 늦게 온거야 근데 이렇게 늦게 온 놈의 봄이 또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냐고 빨리 지나가 버리잖아 그냥 아쉽잖아 그게 오직이나 아까운 반짝봄날 편시춘이라 해서 조각변자 써가지고 말이야 편시춘 그런게 그 봄이 짧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짧다는 이야기는 봄을 몹시 좋아한다는 얘기고 몹시 그리워한다는 얘기고 기다렸다는 얘기고 아쉽다는 얘기고 많이 기다렸고 근데 또 빨리 가는 것이 아쉽다는 거죠 그건 사철가에서는 사철이 그거는 사철가요 말 그대로 사철을 다 예찬을 했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계절 특색을 이야기하면서 사철을 다 예찬을 했으니까 네가 가면 여름이 없냐 또 여름 네가 가면은 또 가을 국가 피잖아 겨울은 또 누나서 얼마나 좋아 이렇게 가을을 사계절을 두루 이제 특징을 잡아서 아주 아름답다고 특징 잡아서 좋은 좋은 점을 이야기했으니까 그거는 사철 가고 이거는 봄노래라 봄이 주인공 봄이 주인공이요 짧은 봄이 주인공이요 짧은 봄 보시다. 그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